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시어 명초음 노래교실, 홍성노래교실 지금 나는 올해 왜 안하고 묻힌 말하니 아침에 나는 올해 그대지 가까이 오므러 울을뻔 나는 올해 그녀의 볼까진 창문 이리한 두 사람의 부린 창문 오늘 방안 보안 누군지 행복하겠지 무척이나 행복할 거이야 그녀를 만난 두 사람의 바람 한곳이 난 울었네 불까진 그대자에 오늘 나 서서 버렸네 서서 눌렸던 내 모습이서 어려워도 말없이 돌아서왔네 음악 장에 누군지 행복하겠지 무척이나 행복할 거 아니야 그 영혼을 만나 유산의 밤 한 명씩 많은 구련대 불꽃 그대에 펼쳐가고 가예 오늘 밤 서서고 견날 때 내버려 서서고 견눈골 오늘 밤 서서고 견눈골 밤 서서고 견눈골 마려 없이 견눈선대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